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세금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 중에 하나가 소득세죠. 그래서 소득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오늘 좀 알고자 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. 과세표준. 근데 이제 소득세를 계산할 때요. 소득세를 계산할 때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. 아무튼 소득액 전체에다가 세율, 세율이 뭡니까? 세금을 매기는 비율이죠.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. 어디에다 곱하냐면 세율을 지금 이 과세표준에다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오게 된다.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. 미리 말씀드리면. 그럼 이 과세표준은 뭐냐? 과세표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3천만 원이에요. 연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그리고 세율이 10%일 때 우리가 소득세를 부과할 때 소득액 전체에다가 세율 10%를 곱한 이 금액이 소득세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소득에서 뭘 빼줍니다. 뭐를 해주냐면 소득이 3천만 원인데 어떤 사람들의 사정 등을 봐서 가령 3천만 원 소득에다가 너무 여기다 세율을 때리면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좀 감해줘요.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득공제, 공제가 빼준다는 얘기죠. 그렇죠? 소득공제를 가령 천만 원 정도 해주고요. 그러면 소득에서 소득공제 천만 원 하면 나머지가 2천만 원이죠.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. 그럼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세액이지 소득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액이 아니더라.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. 아셨죠? 자, 그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과세표준에 대한 정의가 세법상이나 뭐 이런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. 세율에다가 곱하는 거는 과세표준을 곱해야지 세액이 나오는 겁니다. 아셨죠? 소득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. 근데 과세표준이 뭐라고 그랬어요? 아까 소득액 3천만 원에서 소득공제 해주고 남은 금액이라고 그랬죠. 그래가지고 보세요. 예를 들어서 소득세 세율이 10%라고 할 때 연소득이 3천만 원 세율 10%일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. 3천만 원에다가 10%, 300만 원 이게 소득세가 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중에서 소득공제 후에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득공제 이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소득공제라는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. 그냥 뭐냐면은 가령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는 그냥 혼자 살아. 자기 혼자 살아. 그리고 B는 부모님 두 분 모시고요. 자식도 다섯 명이나 있어요. 그러면은 이 A랑 B랑 똑같이 3천만 원을 번다고 할 때 세금을 A랑 B랑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누가 조금 적게 내는 게 좀 타당해요. 그렇죠. 부양할 가족이 많은 B가 소득은 똑같지만 B에게 어느 정도 야 너는 그냥 3천만 원 다 내고 너는 3천만 원이 소득이니까 우리가 천만 원 빼줄게. 소득에서 천만 원 공제해 줄게. 이게 뭐예요? 이게 소득공제라고 하는 겁니다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이 소득액을 다 세율을 때려버리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각각의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맞춰서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 이 소득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이 뭐예요? 과세표준이란 말이에요. 과세표준. 과세표준.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좀 보기 좋게 그림으로 한 번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봐봐요. 여러분들 처음에 소득액이 3천만 원이죠? 그러면 이 3천만 원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? 그렇죠. 소득공제가 만약에 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3천만 원을 다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 빼면 뭐라고 그랬죠?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예요. 과세표준. 그래서 과세표준이 2천만 원 나왔죠? 그럼 이 과세표준 2천만 원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뭐가 되는 겁니까? 세액이 되는 거예요. 왜 근데 제가 이거를 산출세액이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있잖아요. 200만 원을 또 다 내는 게 아니라 약간 소득공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이 세액도 200만 원을 다 국가에서 걷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회가 나면 설명드리겠지만 세액공제라는 거를 해줍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세액공제를 이제 50만 원 받잖아요. 그럼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 150만 원을 이게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에요. 사실 이 중간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. 이거를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간단하게 제가 쓴 거예요. 가장 간단하게. 딱 사실은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무슨 세무사도 아니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. 어떻게? 그렇죠. 다시 소득액에서 소득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뭐예요? 과세표준. 과세표준. 그럼 과세표준에다가 뭐 해야 돼? 세율을 딱 곱해.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했죠. 그래가지고 나온 금액을 우리가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걸 다 걷느냐. 또 그것도 아니다. 국가에서 뭐를 해줘요? 사정 봐가지고 이 세액에서 또 공제가 뺀다 그랬잖아요. 세액에서 빼줘. 가령 50만 원을 공제해주면 이제 얼마가 남아요? 150만 원 남는데 이게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더라. 라는 겁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하나 정도만 오늘 딱 기억해 주시고 각각의 여러분들 이런 소득공제라던가 과세표준, 세율, 이 세액공제, 산출세액, 납부세액을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용어의 정의식으로 예를 안 하고 설명을 드리면 읽어도 뭔 소리지 몰라요. 이렇게 딱 예를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아셨죠? 오늘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이제 세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아주 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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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적인 거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. 재밌었죠?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